변우석, 멋붐의 정석을 보여주다. 글로벌 뷰티 브랜드 모델로 발탁된 변우석이 최근 촬영한 화보에서 그의 치명적인 매력을 한껏 발산했다. 오늘, 30일, 공개된 화보 속 변우석은 단순한 미남을 넘어 멋지고 예쁨을 완벽하게 표현하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변우석은 립스틱을 바르는 순간 그 자체로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각도에 따라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색다른 메이크업을 통해 고혹적인 이미지를 완성했다. 이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다. 화보 속 변우석의 치명적인 매력은 뷰티 브랜드의 이미지와 완벽하게 어우러지며 브랜드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다른 사진에서는 변우석의 싱그러운 비주얼이 눈에 띄었다. 청춘 스타다운 에너지와 건강한 매력을 발산하며 그의 남다른 아우라가 한껏 돋보였다. 자연스러운 미소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최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변우석의 비주얼은 그가 맡은 역할과 무관하게 언제나 변함없는 매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드라마 선제없고 튀어를 통해 한류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드라마에서의 여령과 함께 그의 매력적인 비주얼이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그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화보 촬영은 그가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인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변우석의 이번 화보는 그가 대세 배우로서의 입지를 확립하며 그의 매력과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변우석이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지 그의 다음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